퀀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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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버 온거야? 나이스 커버 커버 굿 커버 굿 어? 커버치곤 좀 너 이상한데? 커버, 커버 아니야? 아..잠깐만.. 아 나이스 아 진짜 키보들고 있구나 아 제발 제발 이거 진짜 돌려야돼 진짜 돌려야돼 이거 돌렸고 이거는 결단 내려야겠다 나랑 4픽이 돌리던 발전기 있죠 아마 뒤쪽으로 탈거야 4픽의 희생을 헛데이하지 말자 이거 돌려야돼 이게 우리 마지막 희망이다 이거 내가 죽더라도 돌려야돼 2픽이 3픽이라도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는게 맞는데 일단 이러면 호프 퍼졌고 둘중에 한명만 나가야겠다 둘중에 한명이라도 나가자 이거 3픽이.. 아..잠깐만 얘 1초 컷을 당해버리면은 진짜 안들지 잠깐만 나 이거 출구 못 연다 출구 못 열어 쭉 뺄게요 그냥 지금 출구 따면 안돼 아 근데 나 봐버렸네 아 근데 나 봐버렸네 아 이러면 죽었다 근데 지금 이속버프 있긴 하거든 상대방도 분모 쌓이긴 했어 상대방도 분모 쌓이긴 했어 와 진짜 이속 개빠르긴 하다 이거 맞으면 안되고 이속 걸어졌을때 이속 걸어졌을때 내리는척하고 내리지마 저거 터치한번만 해주면 되는데 이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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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포프봉 제대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포프의 회복력 버프를 지금 제대로 받고 있긴 해 나이스 넘는 척 아 이거 그냥 가는구나 넘는 척 나이스 빨리 넘고 이거를 살아나가려면 내려야돼 일단 3픽이 큐브 까고 반대로 넘어가서 이번에 옥상으로 여깄다 아직도 얘 아직도 여깄다 여깄다 갔다 이러면 출구 따자 이거는 한번 더 생각을 하자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를 따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살인마가 당연히 그... 서점을 여기용에서 어? 들었어? 이거 오히려 개구 찾지 말자 그냥 바로 출구 따면 될 듯? 얘가 여기 따고 있지 않았어? 얘가 여기 따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네 그러네 따고 있었네 쟤 자살해준다 이러면은 여기 대기했다가 살인마 보고는 개구 찾으라고 그러고 그냥 문 닿으면 될 듯? 얘가 이미 많이 따나가 아 많이 따어놓진 않아 개구를 내어주고 출구를 딴다 이게 내 계획이다 출구 가져가 난 나갈게 캐리 따라와 따라와 일단 이거 발전기부터 잡아 내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탈출이 가능하다 일단 요거 셋이서 잡고 그리고 넷 런구? 런구 귀하네 런구들어와 런구들어와 카와이에 런구 너무 카와이에 런구 런구짱 카와이 나한테 안오네 누군가 살리겠지 어 뛰어가네 아 런구구나 나이스 3,4픽이 살려 진짜 이렇게 발전기 열심히 잡는 생존자가 또 있을까 이거 살인마가 한 명만 지독하게 보네 이거 4픽 어그로거든요 이거 내가 가자 내가 가야겠다 아 근데 이러면 내 위치 들킨다 이제 능력 쓰면 주변인 애들 보여가지고 이거 봐 나한테 오네 지금 살려 지금 살려 지금 살려 지금 살려 지금 살려 와 저거 오지게 잠깐만 이거 내가 대신 죽더라도 가서 살려야되는 각인데 지금 살려 지금 살려 지금 살려 지금 살려 지금 살려 지금 살려 잠시만 샷 이건 살려야지 네 이거 니가 맞아줘야돼 내가 맞으면 안돼 이거 나이스 마루 도망가버리고 잠깐만 저기서 능력 끊을 생각이다 이거 커버가야돼 어 얘 여기 2층 어 잠깐만 아 아 글로가면 아 이거 다시 넘어서야 하는거 아닌가 판자 반대로 돌고 그렇지 여기서 커버 한번 해주고 잘 가고 오 팽프린트 오오오오 요거는 몰랐네 여기서 길 막 탁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아 아 이거 너무 아쉽다 판단 아 판단 너무 아쉬운데? 이제 그거네 빨간의 논 그 판자 넘으면 부서지는거 그거 들고 왔네 그 다음은 난가? 난가본데? 나네 오케이 일단 우리 중 최악체인 저 녀석을 잡았으니 녀석은 기가 살았겠지만 어림도 없지 들어와 들어와 너 이제 후회한다 진짜 후회한다 너 손좀 나자 그 녀석 잡고 기뻤나? 어이가 없네 퓨리? 잠깐만 퓨리? 잠깐만 퓨리? 어 때려 어 때려 때려 들어와 앞으로 오든가 오케이 퓨리 확인 저기 앞에 왼쪽 발전기는 두개 그리고 3픽이 잡던 발전기는 왼쪽이었던거 확인 3픽 0거리니까 지금 커버안가돼 전 발전기 잡아야돼 지금 3픽이 돌리던거 퓨리 후레쉬 까비 이거 돌아갈듯? 스킬체크 한번만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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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체크 빨리 어 나 여기야 어 거기 아니야 어 거기 아니야 어 거기 없어 발전기 안 부서지쥬 어 내가 잡고 있어서 그래 귀여워 여기서 팽프린트 어 안 돼 귀여워 개귀여워 어 일로 돌면 오히려 좋아 개가르르 무슨 이거 넘으면 돼 여기가 샷 오케이 치료 오케이 나이스 내 전담 메르시 내 전담 루시우 샷 아 쫄로가라는건가? 저기 발전기 있어? 아 이거 잡으라고 아 왔다 야 3픽아 아까 그 발전기 잡아야된다잉 야 3픽아 아까 그 발전기 잡아야된다잉 야 3픽아 아까 그 발전기 잡아야된다잉 무빙? 아 뭐지? 안무질완게 뭐지? 얘 왜 개그하지? 뭐지? 개그맨인가? 뭐지? 개그맨이세요? 어 다보여 이거 미리 내려야돼 이거 트리잖아 어 어 마침 딱 끝났어요 어 쓰고 펜프린트 나이스 갈데없네 개망했고 나이스샷 갈데없고요 아 몰라 질러 샷 쓰고 좀 더 버텨야돼 좀 더 버텨야돼 아 잠깐만 길망 야 에바 아아 길망 에바 나이스 어 놓으면 안됐나? 어 미리 내릴거야 어어 어 그렇게 계속 뒤명이나 질러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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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커버 커버 아 프레쉬캅 보는구나 오케이 그럼 너 믿는다 여기서 누울게 오케이 너 믿어 너 믿어 나 진짜 믿는다 너 믿는다 괜찮아 아직 할만해 괜찮아 아직 할만해 이거 3픽이다 살려주면 할만함 근데 출구가 너무 멀어 어 나이스 아 나이스가 아닌데 흐흐흐흐흐흐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다 아 살인마 일로올텐데 이거 3피까지 잡을라고 지금 출구를 따기엔 시간이 없고 아 이거 봐 일로왔네 역시 예상대로 논다 저기 구구 해놨겠지? 당연히 구구일거라 믿는다 나는 잠만 이거 다른건 몰라도 나는 확실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여기서 핑프린트를 갈기고 빠르게 뛰어서 출구를 따는거야 오케이 얘까지 살릴 수 있겠다 이러면 얘 살리고 나이스 됐다 이러면 확실하게 살았죠 샷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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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아 내가 가라고? 너 0거리인데 내가 커버를 가라고? 야 이 녀석 정말 어마어 아잇 아이씨 아우 저 후레쉬 저거 저거 너무 얄바 잘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이스 지금 가자 얘 목숨 걸어야 된다 도박구 이제 탈출했고 이제부터 너 알아서 이제부터 너 알아서 이제부터 너 알아서 너 알아서 오케이 할 수 있지? 나 믿어 뭐 때리든가 때리든가 어어 안 돼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나갈거야 난 나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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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결승지점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살인마를 만나버렸고 펜프린트 싹 쓰고 아까 내가 썼던거 고대로 쓰고 아 나한테 잘 배웠어 역시 음 망개개 대바대학원 확실하다 성능 확실해 무등생이네 잘했어 이렇게 퍽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한 뭐 치료까지 해서 야무지게 점수 챙겨주는 모습까지 잘 배웠어 지금 나가야지 그렇지 잘 배웠네 수고 아 한글자막 by 한효주